이낙연 국무총리가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등을 예방했습니다. 이 총리는 현중일인 어제 천태종 총본산 단영 구인사를 방문해 조사전과 광명전에서 참배한 뒤 종정 도용스님, 총무원장 문덕스님 등과 차담을 나눴습니다. 도용스님은 이 총리에게 불교문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 총리는 국태민안과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위해 불교계가 노력해달라고 화답했습니다. 이낙연 총리는 지난 4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부산 해운 정사를 방문해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을 친견하는 등 불교계 지도자들을 예방하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